안녕하세요. 일반기계기사 방사 배우락 김형기입니다. 일반기계기사 필기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과목이 재료역학, 2과목이 기계연료역학, 3과목이 기계유체역학, 4과목이 기계제작법 및 유압기기, 4과목은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입니다.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5과목이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이렇게 해서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제는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재료역학 20문제, 열역학 20문제, 유체역학 20문제, 그리고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20문제, 그런데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되죠. 기계재료 10문제, 유압기기 10문제에서 20문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5과목도 기계제작법 10문제, 기계동력학 10문제에서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삼력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각각 학부과정에서 학점이수할 때는 단일과목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과목들이죠. 기계제작법은 학점이수할 때 기계공작법이라고 해서 학점이수를 하셨을 겁니다. 유압기기 같은 경우는 유압공학, 공유압공학이라고 해서 한 학기 학점이수를 하실 텐데 유압 부분만 출제가 되고 있고 공학 부분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혹 공학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계동력학, 동력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점이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이렇게는 사역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시간은 30분씩 주어집니다. 각각 시간들은 30분씩 주어져서 전체 시험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2시간 30분 정도에서 한 문제당 한 문제 정도 문제를 풀이하는데 보통 1분 30초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분 30초에 한 문제 정도 풀어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역학 문제들을 한 문제에 1분 30초씩 푼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평균 한 3분 정도 전후로 해서 한 문제씩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일반기에서 필기는 교재가 구민사 일반기에서 필기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 저자는 김연기 김연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은 진행을 좀 하겠다. 오늘부터는 재료역학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료역학 재료역학 일단 재료역학이라는 감옥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자면 정적인 힘의 평행 상태 하에서 인장을 받거나 압축을 받거나 전단을 받거나 그리고 정적 모멘트 평형 변형 상태 하에서 비틀림을 받거나 굽힘을 받고 있는 상태 하에서 음력 음력과 변형을 해석하는 학문을 재료역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적인 힘의 평행 상태 그리고 정적 모멘트 평행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만 음력과 변형을 변형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진 학문이 재료역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재료역학을 정리해 놓은 게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장이 힘과 모멘트 평형입니다. 힘과 모멘트 평형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재료역학이라는 감옥에서 음력과 변형 변형률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풀어낼 수가 있죠. 재료역학이라는 학문은 정력학에 바탕을 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선의수 감옥으로서 정력학을 반드시 이수를 하고 이 감옥을 학점 이수를 하기 시작을 해야지 되는 감옥이죠. 또는 또 대학학과에 따라서는 재료역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체역학이라고 해서 학점 이수를 한 분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정력학적인 측면에서 힘과 모멘트 평형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일장을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1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힘의 평형이라든가 모멘트 평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장이 음력과 변형률로 해서 이루어진 챕터인데 다른 재료역학 문제집을 보자면 보통 1, 2장 내용을 합쳐놓은 부분이 2장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2장에서는 바로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음력과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우리가 하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그 외력을 하중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하중의 기본 표현에는 수직하중과 바로 이제 전단하중이라는 표현이 있죠. 수직하중과 전단하중 하에서 발생하는 음력과 변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보통 적어도 4문제 많게는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이 상당히 좀 많다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다고 봐야지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중요도가 있다. 그리고 응용적인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3장이 평면도형의 성질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 모멘트평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이나 굽힘 응용과 변형 응용과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장의 평면도형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게 되죠.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단면 개수라든가 극단면 개수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바로 비틀림 그리고 구핌에 의한 응용과 변형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적인 측면을 단독적인 그런 문제 문제로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비틀림 문제나 구핀 문제를 풀 때 다 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고해서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바로 4장이 비틀림 내용입니다. 비틀림 비틀림 응력이라든가 비틀림 변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거고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땐 두세 문제 정도까지도 두세 문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5장이 보의 굽힘 그리고 6장이 보 속의 영역 그리고 7장이 보의 처짐 부분이에요. 5장 6장 7장 에서 다루어지는 하정을 받는 물체 물체는 보라고 하는 물체인데 이 보가 정정부와 부정정부로 나누어지죠. 정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정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0장이 부정정부 부정정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 파트가 5장 6장 7장 10장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이 4개의 챕터에서 최소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물려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 속의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의 굽힘 파트에서 정리하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리는 거고 또한 단면계수나 극단면계수를 처리해야 되니까 3장 내용이 커플이 되어야만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의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 방법에 준해서 봤을 때 5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해결이 되어줘야 보의 처짐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상어 다 묶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정정보 문제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정보의 5장과 7장 내용이 정리가 돼야 그래야지만 10장 부정정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5, 6, 7장을 건너뛰고 10장을 할 수는 없어요. 10장 문제도 최소 한 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도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잡은 게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상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재래옥학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2장 그리고 4장 5, 6, 7 그리고 10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 당연히 평균 60점 이상 12개 이상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8장은 기둥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둥은 과거 서너 문제씩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고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보면 되는데 역시 기둥 문제를 풀려면 구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기둥은 수직과 수직력과 그리고 굽힘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의 물체이기 때문에 기둥 문제를 풀려면 필이 5장의 보혜 굽힘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3장의 평면도행의 성질 이런 내용들이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나 간단하죠. 공식 5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그 이상 나와주면 땡큐죠. 그러나 평균 한 문제 정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평균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야지 될 거고 그 다음 9장이 조합응력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응력과 모아의 응력원 조합응력과 모아의 응력원 이 파트인데 보통 재료국학 교재라든가 대학 교재라든가 재료국학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통은 2장의 응력과 변형 다음에 조합응력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공식들을 이해하려면 전개해서 풀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수학이 좀 약하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3장에 있다 보니까 보통 보통 3장 정도에 조합응력과 모아응력원이 있다 보니까 벌써 비틀림이나 보호 얘기가 넘어가기 전에 재료국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응력과 모아의 응력원 이 파트를 뒤로 좀 빼고 이 정도까지만 한 7장 정도까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소화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평균 이상의 그런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또 2차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필답형 준비해야 되잖아요. 필답형 준비하실 때 재료국학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개념적으로 재료국학의 정의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2차 실기 필답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이제 기계설계학이라는 감옥을 다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계설계학까지 해서 5역학이라고 5대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료국학, 유체역학, 연력학 그리고 동력학 그리고 기계설계학 이걸 5대역학이라고 얘기하죠. 기계공의 뼈대가 되는 학문입니다. 이 5가지 5대역학을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사실 일반기계기사를 무난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벌써 보나 비틀림 정도 들어가기 전에 재료국학을 포기해버리면 일반기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벌써 어렵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렇다고 결코 재료국학 점수가 안 나오거나 재료국학이 조금 모자르다고 해서 일반기기사를 취득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어차피 합격의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합격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본인에 맞게 준비를 해서 그 점수를 넘어갈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방법은 있으니까 또 뭐 너무 또 재료국학 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2장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 10장 이렇게 지금 5개 챕터 5개 챕터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소화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지만이 재료국학을 원활하게 그 좀 재료국학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2차 실기시험 필타평 준비도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1장 힘과 몸의 특평형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기계공학 계열학과 입학하셔가지고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요 기본 물리를 대학에서 보통 우리가 교양과목으로 대학 물리를 공부하잖아요. 대학 물리 정도를 들었으면 사실 비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공자 제가 자꾸 저도 기계공학 전공을 하다 보니 학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꾸 전공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저도 학부과정 다녔을 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비전공자인 분들은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공대 출신으로서 즉 대학 물리 정도 학점을 이수한 정도면 이수합은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기본 물리 완정도를 좀 공부하셨다 그러면 무난하게 기계공학 파트의 이 자격증 준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힘의 평형 힘의 평형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물체 그 물체는 지금 하중을 그 외력을 받는 물체 힘을 받는 물체 힘을 받는 물체는 재료역학이기 때문에 재료역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뭐예요? 고체죠. 고체라는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 즉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물체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재료역학이라는 학문 측면에서 보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정적인 상태 고정된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고 외력에 대한 반작용력 반력이라는 힘이 발생이 되고 그런 반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게끔 하는 물체의 작용하는 그 외력을 우리는 하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그 하중을 받고 있을 때 바로 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적 힘의 평형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즉 정적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결과식을 적으면 시그마 F는 이꼴 제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는 합의 의미를 갖죠. 시그마는 합의 의미를 갖고요. 서메이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 있고 F는 포스 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힘은 벡타죠. 재력학 즉 재력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유체학학 동력학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바로 삼각함수와 벡타해석 부분입니다. 삼각함수와 벡타해석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요. 응용문제 문제를 응용문제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내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식 다 외워야 돼요. 공식 외우고 문제풀이 많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 맞춤형 그런 공식 그런 공식들을 암기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와 벡타해석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돼있다라는 전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벡타해석 부분에서 벡타의 합성과 분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는 전자에서 좀 수업은 진행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수업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그런 부분은 따로 뭐 그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리는 기본적인 것들은 해드리는 이런 시간이 따로 이제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분들은 뭐 그 질문을 좀 해주시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좀 해드리고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나마 좀 그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공을 해드리든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그마 F는 이익글 제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만족하면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임의 어떤 형상의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F1 F2 F3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힘의 이 세 힘이 지금 합성을 했을 때 힘의 합이 제로면은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합성을 했을 때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움직이죠. 물체가 움직여요. 그때는 응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그러면 이걸 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먼저 벡터의 분해 힘의 분해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힘의 분해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자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표를 잡아야 돼요. 보통 수평축은 X축 수직축은 Y축 이렇게 잡죠. X축 Y축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Y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X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잡죠. 이렇게 잡아서 표현하고 X축의 단위 벡터들은 단위 벡터를 I벡터를 I벡터를 I벡터로 표현합니다. Y축의 단위 벡터는 J벡터 이렇게 표현하죠. I벡터 J벡터 이렇게 표현해서 직각자표를 이렇게 잡는데 X축과 Y축이 90도 90도인 자표입니다. 직각자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 F3는 지금 Y방향의 힘의 성분이에요. 밑을 향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F1과 F2를 분해를 해야 돼요. 힘의 분해 힘의 분해를 해야 직각성분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F1 F2 이 시점 하살표 있는 부분을 종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수평쪽 수직쪽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서 하살표 만드세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럼 이제 끼인각이 주어져야죠. 끼인각 주어져야 돼. 세타1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F1X F1I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F2도 그럼 맥락에서 표현을 해주세요. F2도 시점 종점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수평 수직 쫓아가세요. 하살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F2X는 마이너스죠. F2I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F1X는 플러스 F1Y는 플러스 F2X 마이너스 F2Y 플러스 이때 F2X F1X를 표현하려면 사이각이 주어져야 돼요. 세타2 이렇게 놓자고요. 세타2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F3는 Y방의 힘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적 힘의 평형식에서 시그마 F벡터 이꼴 제로다 이렇게 세움을 해서 X축 Y축 2차원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 그러면 X방의 힘의 합도 제로가 되고 Y방의 힘의 합도 제로가 될 때 시그마 F 시그마 F 이꼴 제로다 이렇게 정적 힘의 평형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X방의 힘의 합도 제로가 돼야 되고 Y방의 힘의 합도 제로가 돼야 되고 이걸 합성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X방의 힘의 합을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에서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에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Y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Y방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에서 그냥 더해버리면 돼. 근데 X방의 성분과 Y방의 성분이 다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합성할 때 피타고스 정리를 적용시켜야 돼?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X방의 힘의 합 식을 세워야 돼. 시그마 F X 이꼴 제로. X방의 힘으로는 F1X와 F2X가 있잖아요. 그럼 F1X는 플러스 F2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F1 X 마이너스 F2X 이꼴 제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F1X는 얼마? F1X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낀 각과 마주보는 변을 항상 높이로 보세요. 높이로 보시고 높이를 구할 때는 항상 사인값을 취하면 되죠. 이 높이와 직각을 이루고 있는 변이 밑변입니다. 그럼 X축이 밑변 Y축 변이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그 F1X를 표현하려면 코사인을 사용하면 돼. 세트1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F1에 F1에 코사인 세타1 이렇게 들어가겠죠. F2X는 F2X는 마찬가지입니다. F2X도 세타2와 마주보고 있는 변이 높이니까 그거와 직각을 이루고 있는 변이 F2X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F2에 코사인 세타2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힘의 합을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죠.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역시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F1I F2I 플러스 F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F1Y 플러스 F2I 마이너스 F3 이꼴 제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F1Y는 어떻게 표현돼요? F1에 F1에 사인 세타1 F2는 F2Y는 F2에 사인 세타2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F3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X방향의 힘의 평형식과 Y방향의 힘의 평형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걸 커플해서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야죠.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야죠. 커플해서 구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미지수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일장 내용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 시그마 F를 구할 때는 시그마 FX와 시그마 FY를 구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성을 하라 그러면 피터로적인 적용을 시켜서 시그마 FX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F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지금 이거 공식 아닙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개념적인 거야. 지금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공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전제해서 깔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와서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의 문제든지 간에 불러내서 풀어내고 필요한 거 구해내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문제만 나오겠어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재료역학이라는 감옥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식을 하나 공식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수 있어요. 항상 F1, F2, F3 이런 세 개의 힘만이 작용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이렇게 세 개의 힘이 평형 상태에 있잖아요. 평형 상태에 있으면 이때는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으면 이때는 꼭 힘의 평형식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라메의 정리라고 하는 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라메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정적 힘의 평형에서 적용이 되는 정연 법칙이라는 게 싸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싸인 법칙 그 싸인 법칙을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적용시켜서 표현한 식이 라메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공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런 이제 물체에 물체에 이렇게 F1, F2, F3 이렇게 세 개의 힘이 세 힘이 작용해서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 그때 F1과 마주보는 F2, F3 그 사이각 사이각을 알파로 놓고요. F2와 마주보고 있는 F1과 F3 이 사이각을 베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F3와 마주보고 있는 F1과 F2 이 사이각 감마라고 놓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하면 360도가 되겠지. 360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싸인 알파분해 알파라는 각과 마주보고 있는 힘의 성분 F1 하고 싸인 베타에서 베타와 마주보고 있는 힘의 성분 F2 그리고 싸인 감마 감마와 마주보고 있는 힘의 성분 F3 이게 항상 같아요. 이 표현식을 라미의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미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유형의 문제가 유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힘의 평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적 힘의 평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이런 케이스는 라미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미의 정리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이라고 봐야죠. 자 아울러서 이걸 싸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인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f는 f1의 제곱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 f1 f2 코사인 코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f1이라는 힘의 성분과 f2라는 힘의 성분을 합성을 한다. 합성을 한다. 글이피칼 메소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f2의 종점에 f1의 종점에 f2와 나란하게 선을 걷고 f2의 종점에는 f1과 나란하게 선을 거요. 선을 거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성을 해줘요. 합성을 f 이걸 f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f2 이게 f1이 되겠죠. f1 f1이 됩니다. f1으로서 같죠. 같아. 이렇게 그때 f1과 마주보고 있는 각을 베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코사인 법칙은 이런 경우 쓸 수 있어요. f1과 f2 두 힘의 두 베타를 합성을 할 때 합성을 할 때 f와 마주보는 각 즉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두 변이 이루는 사이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세 변과 삼각형의 끼인각 세각 세각을 알 때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렇게 삼각형의 두 변과 두 변이 이루는 끼인각 그리고 마주보는 한 변을 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코사인 법칙 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f1, f2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합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 f1, f2를 또 분해를 해야죠. 직각성분 f2x f2i f1y f2 f1x 이렇게 구해가지고 x방향은 x방향끼리 y방향은 y방향끼리 다 더해. 다 더해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x방향 힘은 x방향끼리 더하고 y방향은 y방향끼리 더해서 더해. 계산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제로가 되면 정적 힘의 표현 상태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합력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고 제로역학은 이런 합력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바운더리를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야. 힘의 평형. 정적 힘의 평형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시켜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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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